1. 3.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부터 갈게요. 옆면 볼게요. 자, 옆면 보고 하나. 둘. 천천히 해요, 선생님. 천천히. 네. 자, 옆면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렌즈 골고루 가주세요. 천천히. 그대로, 그대로. 하나. 그대로. 둘. 그때 카메라 봐주세요. 네. 좋아요. 자, 앞뒤에 가장 마음에 드는 호주 한 번. 천천히. 하나. 자, 렌즈 골고루 가주세요. 둘. 그대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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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네. 감사합니다. 셋. 감사합니다.